요즘에 공방 대청소여서 이 오래된 리드 플레이트랑 리드를 찾아냈어요 이건 아마 팔 것 같고 여기도 여기 크로매틱 리드 플레이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할 거는 이게 예전에 만든 110음짜리 아덴티나 시스템 반도네온인데요 이거를 이 위판을 떼내고 142음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악기는 이제 대여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줄 거 같고 리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빼서 따로 팔던지 뭐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긴 이제 기계실이고 이 모서리를 테이블스톱으로 잘라서 준비를 할겁니다. 이렇게 안전제일 이 모서리를 테이블스톱으로 잘라서 준비를 할겁니다. 이 모서리를 테이블스톱으로 잘라서 준비를 할겁니다. 이 모서리를 테이블스톱으로 잘라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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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서리스톱으로 잘라줍니다. 대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프링을 끼웠습니다. 이건 이제 왼손. 클라페도 가죽을 다 붙였습니다. 오 날씨. 날씨가 꽤 좋네. 날씨 좋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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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